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10강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대 이집트에서의 미라화는 발달되었대요. 뭐뭐에 대응하여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해서요. It's desist는요. 좀 외우세요. 그 고인의 선호하는 매장 방식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발달되었대요. 다시 한번요. 고대 시대의 이집트의 미라화는 그 고인의 선호한 매장 방식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발달되었대요. 그 사체들이죠. 인간과 짐승 둘 다의 그 사체의 인공적인 보조는 시행되었대요. 이집트에서요. 약 BC 2686년에서 서기의 시작까지 시행이 되었대요. 다시 한번요. 인간과 동물의 사체의 인공적인 보조는 약 BC 2686년에서 서기의 시작까지 이집트에서 시행되어졌대요. 초창기의 이집트인들은요. 매장되었대요. 모래 속에 매장되었대요. 일반적으로 아기의 자세로 매장이 되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줄이기 위해서요. 구덩이의 크기를요. 근데 그 구덩이가 무엇이냐면 파헤쳐져야 될 필요가 있는 구덩이인데 그냥 파야할 구덩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요. 다시 한번요. 초창기의 이집트인들은 파야할 구덩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기의 자세로 모래 속에 매장되었대요.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그 사체를 탈수시켰대요. 즉 수분을 제거했답니다. 그 사체에 외적 용모라고 해석을 해놨거든요. 그냥 외적인 용모. 그 사체의 외적인 용모는 유지되었겠죠?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시체의 실물같은 외모는 모습은 사후세계의 신념, 믿음,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. 매장 풍습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뭐뭐와 함께요. 건축과 함께 정교한 무덤의 건축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한 기념비의 건축과 함께 매장 풍습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그 고인에 대한 사체 즉 고인의 사체는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습니다. 사막에. 사막 모래 속에.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? 매장 풍습이 더 정교해졌죠? 뭐뭐와 함께요? 정교한 무덤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한 기념비의 건축과 함께 매장 풍습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그 고인의 사체가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습니다. 사막의 모래 속에. 그러나 사후세계 그리고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요. 사후세계와 환생에 대한 믿음이 매우 중요했어요. 이집트의 매장 풍습에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라화가 발달된 거죠.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요. 그 사체를. 저승으로 가는 여정에 대비하여. 그리고 오시리스. 저승의 신에 의해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. 마지막 정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. 그러나 사후세계와 환생에 대한 환생의 믿음이 이집트 매장 풍습에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미라화는 발달된 겁니다. 저승으로 가는 여정에 대비하여 그 사체를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. 그리고 오시리스에 의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. 이 미라화가 발달되었던 것입니다. 마지막 문장 정리 좀 많이 하시고요. 마지막 문장이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.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. 복습 많이 하시고요. 내신 좋은 성적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수능 성적도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